조계종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등을 역임한 원파당 해정대종사 열반 9주기 추모다래제가 지난 13일 괴산가견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래제에는 법주사조 실월서스님을 비롯해 금호문도 운영위원장 도공스님, 법주사주지 정도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덕스님, 원파문도회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월서스님은 혜정스님은 경율론 3장에 능통하고 참선 수행정진에 매진하셨으며 탁월한 행정력과 애종심으로 총무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많은 존경을 받으셨다며 추모했습니다. 전 법주사주지 지명스님은 원파문도회를 대표해 동참한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953년 금호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혜정스님은 조계종 제14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 등을 역임하고 2011년 2월 괴산가견사에서 법납 59세, 세수 79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